어떻게 피하라는거야? 아 참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업세님 반가워요 아휴 안되겠다 저는 너무 강하다 애들 피 없나? 어 피 같이 나왔죠 비언서 폈다 우와 맞으면서 공격을 하면 답이 안나오네 비언서요? 야 아우 왜 안던져져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메티비 메티비 굉장히 세구나 류칼 비언 리후 룹 으음 좋아 이는 맷집보소 맷집보소 유하바라허 유하바라허 유하바라허가 무슨 뜻이야 아 나 패드 또 고장났다 이거 상태가 안좋네 저절로 앞으로 막 가거든요 음 이게 좋구나 와 이게 안죽어 패드가 있는데 패드 상태가 패드 안샀어요 패드가 갑자기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패드가 상체가 잡류다 좋았어 쉽지않고 한개 더 사놓으려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12시라서 오늘 못사고 연휴 지나서 사야될거같애 연휴 다 끝나고 그때 사야될거같애요 쟤 뭐냐 아 와아 뭐야 어 도망가고 어어어 대툴가 막달라 피하고 저기 멀리는 녀석 쏴 어 셀 블랙리스트 해봤어요 집에 있습니다 PC버전으로 스플린트 때 블랙리스트 PC버전으로 있어요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실력이 많이 필요해서 스플린트스 블랙리스트는 실력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어 이게 좋구나 필산버전이에요 PC버전으로 패치해서 한글도 되고 키가 헷갈려요? 뭐있다 어설퍼도 멋져 보이잖아요 상당히 야 이지 모드가 이렇게 힘들면 나중에 마스터 인자 어려운 모드 어떻게 하지? 고민되는군요 세이브하고 저기 크리스탈이 잠깐만 해골 어떻게 먹죠? 이게 이지에요 저기 해골이 있는데 이라씨 아이 어서오게 뭐야 살거 없잖아요 할아버지 거지같은 할아버지 같으니라고 그런걸 왜 만들어놨어 아 저기 해골이 있는데 어떻게 먹을까 해골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돼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인가 시그마투 자 여기서 가라는건데 음 어떻게 가는건지 한번 보자 이런거냐 이쪽이 아니고 그러면 가는길이 있을거에요 그러면 얘가 저 반짝이는걸 봤어 아닌가 내가 잘못 풀포는 배틀필드4? 배틀필드 어때요? 아 반짝이는거 없구나 재밌나요? 배틀필드 PC버전은 버그가 많다고해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은 게임이었어요 어 뭐야 야 아휴 어허 아이 잠깐 점프 으아샤 으아 오오 으쌰 풀포도 버그있어요? 원래 게임이 좀 잘 문제가 있구나 야 타이밍을 못맞추면 내가 죽는 으쌰 으쌰 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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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삭제가 버그 어 큰 문제네요 심각한 문젠데 세이브가 왜 삭제가 돼? 그치 좋지 세이브가 삭제 최 최악의 버그 야 그 게임이 들으면 게임 실패다 그거 뭐 됐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상대했군요 가자 그니까 모든 게임이 다 버그가 있어요? 그럼 류 저장 저장을 할까요? 다시 안할뻔했네 이미 갔네 어디야? 저쪽이구 저쪽으로 가려야 되는데 그냥 이쪽으로 가려야 되는데 나무를 타라는건가 어 어 음 아 여기있구나 밑으로 가라는거네 시바 힐존 쓰레기에요 어허? 길이 어딘가? 길을 잃어버렸어 아 저기있다 아 밑으로 밑으로 동굴 동굴 저깄다 힐존? 잘 만든거 같던데 의외로 필스4는 그러면 할만한게 별로 없는건가요? 어세싱크리드는 재밌잖아요 저 PC로 있거든요 어세싱크리드4 블랙리스트하고 어세싱크리드4는 있어요 근데 방송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다운파 플레이어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스크린캡쳐가 잘 안돼요 네 피스4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급하게 만들어낸 느낌이 있다고 사람들 그러더라구요 비상 맑은 물이야 또 보스가 나오겠죠 뭐야 죽은 시체가 떠돌아다니는군 무슨일인지 프레임 드랍현상이 일어나고있어 프레임 드랍현상 어쩌소군 게임성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눈뜨고 죽었군 자 흑거미 닌자들이 지금 죽었어요 쟤를 때문에 그런가 자 일단 저 쪼무라기 물 마시고 죽었군 얘부터 죽여야돼 그런 다음에 에센스가 나오면 그렇지 이렇게 죽어 왜 안죽어 이렇게 맷집이 강해 자 덤벼 좋아 몰아놓고 오 잡혔어 아 그래요? 피가 달았으니까 피라도 먹어야 되겠다 피 안나오나? 피 나와라 아 피가 없다 그냥 가자 음 그냥 가도 되는구나 나르는 공룡 아 그래요? 어려운 눈 나와요? 아 나 죽겠구나 잘하면 고급정보에 나르는 공룡 아 무서워 깰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일단 한놈부터 죽여 킥고 짱 뭐야 맞으면서 때려 어 어 어 으쌰 어 일단 얘부터 어 뭐야 왜 잡혀 숙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 피가 안 나오나 에헤 으쌰 으쌰 우와 끝났네? 어 자 보스전인거 같거든요 쌈딘님 오셨군요 반가워요 나르는 공룡 저거 상대해야 된다고? 아니 저 여자는 엘리자베스 사신상을 들고 튄 여자야 와우 어 니마 니마 다가오지마 저걸 어떻게 상대해야되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쌈디님 자 이 한 번은 죽어야 패턴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뭐로 해요? 뭐로 상대하는게 좋을까요? 어 무서워 무서워 잠깐만 낫이 좋을까 칼이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 어허 우와 자 좀 큰 칼 제가 간을 좀 볼게요 어떻게 상 공략을 해야될지 어 공략을 어떻게 해야될지 봐야되겠어 야 도망가자 어허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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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게 패턴이 다 있더라고 피하고 피하고 공격 어 맞았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꼬리를 잘랐어 우와 폭주를 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몸통을 때려야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몸통이 위험하네요 어 어 죽겠다 이러다가 맞네 몸통이 어 막 깔고 뭉개 됐어 이겼다 아 아 으어어어어어어어 kı 가 하아 깬거야? 제일 어려웠던게 개회에요 볼프 볼프가 진짜 힘들었어 볼프 볼프한테 50번 죽고 패턴 외움 볼프가 힘들었어요 늑대 늑대 인간 우두머림 깼네 이번엔 무슨판이냐 희생의 사원 세크리파이스 세크리파이스가 뭐야 템플 사원인데 세크리파이스가 무슨 뜻이었는데 힘든 시간이었어요 엘리자베스가 사신상을 들고 튀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쌈디님 감사해요 항상 좋은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얜 뭐야 난 엘리자베스 사신상을 류하야부사 일족에게서 뺏어왔지 얜 뭐야 골든 드래곤이야 저게 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와우 와우 어 피 피 비가 내리네 쟤 거의 엘리자베스 조원 여자죠 엘리자베스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건만 이미 사신상을 사신상은 악의 손아귀에 넘어갔어 와 비보소 피가 내리네 대박이네요 비주얼이 짱인데 업그레이드 하자 당연히 큰 칼을 업그레이드 아니구나 했구나 자 뭐를 할까요 용검을 할까요 하야부사님 뭘 해야 돼요 제일 이제 우선순위 네 12시 30분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요 용검 오케이 용검의 3단계 업그레이드 디자인은 달라 보이지 않고 3개 업그레이드 했네 제가 류하야부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네요 좋은 정보 스컬은 13개밖에 뭐뭐하네 놓친 것도 많아서 자 쟤네들은 용검으로 상대해볼게요 이즈나 드롭을 써야되니까 덤벼 자 어 뭐야 이즈나 드롭이 안돼 와 비주얼 닭살이네 피 색깔 좋아요 아 큰 칼도 돼요 큰 칼도 해볼까 기술이 다를까 오오 되는구나 와 되네요 좋다 역시 한방에 끝내야돼 자 이녀석도 큰 칼로 이즈나 드롭 안되지만 자 그렇지 그냥 연타만 하면 되네 잡히지만 않게 큰 칼도 돼요 예 이즈나 드롭이 큰 칼도 되네요 업그레이드 해서 그런가봐요 보여드릴게요 어 어헤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선벽 우쌰 이즈나 드롭 공중에서 낚아채서요 머리로 떨어지게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겠지 뭐 나타났어 또 죽으려고 아가야 이리 오렴 덤벼 어허 점프 누르고도 아 점프 어어 아 이렇게 아 두가지가 되는구나 하나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아 내가 타이밍을 놓친다 좋아 잘하고 있어 일단 오후 6시에는 저희가 그걸 합니다 GTA 5 온라인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GTA 5 온라인 첫번째 보스까지는 근데 마치고 끝날수있을것같은데 ,,,, refer 여기를 타야겠군 wzilt niet 상자 있는지 보고 이즈 덤벼 아 놓쳤다 놓쳤어 저도 플스3 3초한테 맞으면 잘못했다 아 타이밍이 안 맞네 잘 그래요 플스3 같이 사시면 같이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 시점이 보이질 않아 아야야야야야야 잘가 마스터는 인자였으면 난 죽었을거야 네 오케이 친구추가드릴게요 네 됐다 정기투자니나다 친구추가를 할게요 N-N-Y 현 N-Y-H-U-N 80 친구추가했습니다 자 혹시 그 류님도 그 gta5 하시나요 gta5 가자 강중이 가까워지고 있어 아 안하세여 아 안하세여 여긴 넘어가는건가 아니구나 저쪽 이거 뭐 어떻게 넘어가는거지 예 59,000원도 요즘 안하는거 같아요 아 오픈홀드인 취향이 안맞으신구나 자 자 저기로 가라는데 이걸 어떻게 파야되나 음 한번 써봐 뭐야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아 이쪽이구나 세이브 와우 이 녀석들은 용감으로 상대하는게 낫겠다 속도가 빨라야되니까 어우야 빨라 너무 빨라 자 하나 둘 셋 야 가자 라드는 황소 아 이번이 라드는 황소에요? 자 덤벼 얌얌초초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쌰 오 안맞았네 으쌰 이지나드롭 으쌰 덤벼 내겐 용검이 맞아 우하 못감한 움직이 덤벼라 이정도는 내가 할수있지 저쪽이군 얘는 구슬이 내겐이에요 구슬 아 저거 저 닌포 닌포 게이지 말하는거죠 아까 그걸 먹어서 그래요 어 가만있어봐 스크롤 스크롤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구나 이거 업그레이드 할까 음 아이템 이 구슬을 뭐에다 할까요 이거 여기거에다 할까 인페르노 인페르노를 할까 불탄을 쏠까 아니요 불탄 불쓰는거요 이거 오케이 됐습니다 킵고인 그담에 3개 남은건 어디다 쓸까요 나머지는 쓸필이 없을까요 뭐 윈드블레이드 칼 날아가는거 그담에 뭐 이상한 구형 구체가 날아가는거 그담에 이거는 피닉스 봉왕 봉왕 별로 안좋던데 봉왕이에요 봉왕이 쓸데가 있구나 이거요 어 예 할게요 하나 한 번 더 풀옵션으로 가요 아 그래요 한방이에요 풀옵션 가야겠구나 레벨 3까지 레벨 3까지 하는게 좋겠죠 오케이 예 우리 그 류님이 이거 게임 많이 해보신 분이시라서 믿고 해보겠습니다 믿고 됐어 믿고 그담에 님뽀를 당연히 이걸로 바꾸고 가자 저 녀석들은 칼로 상대해줘야겠지 우와 야 뭐냐 너는 흐흐흐흐 부단됩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덤벼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잡지마 어 뭐야 살아났어 다시 아이 첫번째 왕인데 금방 죽네 잘가 데비스웨이 어 꽉 찼구나 그럼 일단 그냥 가고 빠른 놈들 어 어 저거 용검으로 바꾸어 난 용검이 좋아 어 쟤는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어 사는구나 너넨 나같은 인간은 택도 없는 소리지 음 음 체력이 남아두네 세이브하고 자 이제 슬슬 방종을 해야될 때가 왔는데 이제 보스가 언제 나올까 얘네들은 이걸로 상대하고 덤벼 덤벼라 덤벼 어어어어어 역시 으쌰 으하 어어 아 아깝다 먹었는데 흐으 네 하야부사님 들어가세요 어? 아이 아차 와 으쌰 피가 나와라 제발 피 나와라 오케이 이겼어요 유령이 있구나 다 됐나? 됐어 흐흐흐흐흐흐어 어 이거를 어떻게 뛰어넘지 이렇게 가서. 잠깐만 이거 분명히 뛰어넘는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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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으쌰 착착착 으쌰 따죽아 어 뭐야 잡혔어 아하 에이이이이이 어 뭐야 썼는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춘구만 이놈속끼리 이 조그란 놈들이 좀 무서워요 은근 정통으로 맞았다 함부로 날뛰면 안되는거야 피가 안타는거 보니까 적이 있다는 뜻이군요 으어어어 인간의 무릎이었음 벌써 박살락으로 남았죠 2분 초과 지금 보스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와 뭐야 멋있다 얘네 뭐야 무서어어 날아다니는게 제일싫어 난 괴물같애 바보같애 끝낼수 있을까 일단은 진행하다가 마무리 짓는걸로 할게요 얘네들 한번 상대좀 해보고 도망가네 야 도망가지마 야 도망가지마 으쌰 되게 빠르네 왜이렇게 빨라 어 얘는 쯔아하 척살이다 어 여기 해골있다 저 밑에 해골이 있어요 해골을 먹고 크리스탈 스컬을 먹고 도망가고 좋았어 잘하고있어 기 모아서 덤비아 별거 아닌것들 까불고있어요 페드가 또 상태가 안좋네 페드가 어쩔 때는 잘 되다가 안되다가 모양이 이상하네요 상태가 으쌰아 가자 자 한 방에 다 몰아주겠어 보스까지는 해볼수 있을것 같은데 기왕 옮기면 한번 가보죠 어디까지 가면 아 피했는데 으쌰 그렇지 역시 덩치가 큰 놈은 큰 칼이 좋아 덩치가 큰 놈은 칼이 좋습니다 잘가 저기 세이브 어 와 때린거 보소 얘네들은 다섯번이면 끝나요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또 나타났어 에잇 녀석 하나 둘 셋 쏴 쏴 쏴 잘가 날아다니는 놈들이 제일 싫어 할아버지 업그레이드 에잇 또 업그레이드가 안되네 할아버지 별로야 등치 큰 놈 오죠 등치 큰 놈 오죠 에이 왜 잡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역시 등 등치 큰 놈들이랑 이런 칼로 대검을 상대해야되요 자 세이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스까지 가기엔 좀 힘들것 같구요 오 갑자기 나타나 아하 참 저렇게 잡히는거는 해볼까 하나 둘 그렇지 네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어 세이브 포인트 어 됐어 얘를 죽여야 세이브를 할 수 있거든요 세이브 포인트가 활성화가 됐다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됐다 자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오전에 내주셔서 제 방송 보시느라고 애쓰셨구요 야 못하는 방송 못하는 게임 봐주셔서 감사했고 이따가 오후 여섯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여섯시에 오후 여섯시에 뵐게요 자 SD님 방종을 하겠습니다 오후 여섯시 GTA 고고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빠이빠이 네 감사합니다 오프님 네 감사합니다 오프님